우리 인간들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태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수많은 상황에 접합니다. 서로 다른. 그때마다 우리 태도는 이렇게 바뀌고 그때그때마다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최고의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으로 레위기에 긴 강의가 마쳐집니다. 저는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새해 11조 소원을 하였습니다.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10배로 갚아주신다기에 무리해서 100만 원을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되어서 매월 100만 원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한 번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절대로 취소를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빚까지 얻어서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한 교인이 기독교 방송 홈피를 통해서 제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저는 읽고 나서 망연자실 어이가 없고 귀가 꽉 막혀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새해가 되면 많은 교회에서 11조 소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말라기 구조를 들먹이면서 교인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서원 취소는 절대 불가라는 신명기 구조를 인용하면서 헌금을 강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 재정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단히 잘못된 대표적인 오용과 남용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래위기 27장은 래위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중요한 마지막 장을 하나님께서는 서원에 관하여서 길게 쓰셨고 11조로 마침별을 꽉 찍으십니다. 다시 한 번 래위기의 기록 목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슈레급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무려 430년간 지위도 재산도 없었고 당연히 교육도 형편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예 근성이라는 지긋지긋한 굴레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지고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제사장이 되는 지침,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신명기와 래위기를 가르치십니다. 신명기는 십계명의 시행세칙, 래위기는 성막의 운영 방침 모두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래위기와 신명기는 성결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사 규정 외에도 그러므로 제사장의 본질, 그 자격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형식은 부차적인 관심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원 역시 제사장으로서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태도, 자세. 서원처럼 잘못 오용되는 것도 드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어떤 경우에 서원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서원합니다. 그렇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 전도 꼬박꼬박 하겠습니다. 물론 새벽기도 1천번째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때 서원하죠, 여러분들? 둘째, 교회에서 돈이 필요할 때 건축이나 큰 돈이 드는 일을 할 때 주로 목사님들이 서원할 것을 존경합니다. 서원에서 복받은 이야기, 강사 초청에서 사례로 들어주고 서원하면 특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때 감동을 받아서 무리한 금액을 작정하였는데 집에 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할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에게 은밀하게 질문을 합니다.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은 아마 탑5 안에 들 것입니다. 그런 질문의 두 가지 특징이죠. 첫째, 자기 교회 단임 목사한테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둘째, 언제나 익명으로 한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서원은 하나님과 거래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큰 헌금을 거두는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용과 남용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런데 이걸 갖다가 목사들이 얼마나 오용하고 남용하는지 모릅니다. 전혀 다른 용도로 훨씬 더 깊고 깊은 고차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서원 제도 자체가 은혜이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바단아람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11조 서원을 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승리케 하시면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입다가 서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서원에서 만호하는 아들 삼손을 얻었고 한나는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서원들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 눈앞에 중차대한 현안을 놓고 하나님과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한 것인데 그러나 이 일 저 일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서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서원은 출발부터 하나님과 서원을 한 것입니다. 출발부터 하나님과의 거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허락 아래, 주도 아래 이루어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친구와 싱글벙글 희생만명 왜 그런가 했더니 대기업에 납품을 해서 이제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과의 거래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 먼지만도 못한 우리들과의 거래 통로를 열어주신 것 자체가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서원 제도를 만들어주신 데에는 훨씬 더 심오한 목적이 있습니다.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짐하다, 맹세하다, 헌신하다입니다. 다짐, 맹세, 헌신 하나님께서 서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심화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최고의 관계. 사랑에는 2등이 없습니다. 1등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은 11조로 입다는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호와 한나는 장차 태어날 아들을 서원물로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거래가 성립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적으로 포함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거래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다짐과 내 맹세와 내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다짐, 내 맹세, 내 헌신. 우리는 우리의 소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지 몰라도 그 서원을 통해서 내가 다짐함으로, 맹세함으로, 헌신함으로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과 심화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원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27장에는 어떤 거래 내용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있죠. 네가 어떤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그 속죄죄는 이렇게 이렇게 하거라. 나와 있습니다. 항목이. 그런데 이 서원에는 네가 어떤 어떤 일을 성공하고 싶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거라.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원하라는 그런 류의 내용이었고 다만 서원에 따르는 액수만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의 값을 여와께 드리기로. 이것은 번역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너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였으면입니다. 네 자신을. 오늘 예배의 기원에 하죠. 산재물로 너를 드리라. 그랬죠? 그리고 남녀 각 연령별로 X가 정해져 있습니다. 20에서 60세까지가 남자면 은 50세계를 여자면 30세계를 요즘에는 아마 바뀌었겠죠. 그렇죠? 5세에서 20세까지면 남자면 20세계를 여자의 경우 10세계를 60세 이상의 남자면 15세계를 저는 이제 15세계만 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자인 경우는 10세계를 이러한 값은 현 시세로는 얼마쯤 될까 당연히 궁금하고 그것을 알아야지 현실감이 납니다. 그렇죠? 성전 세계로 은 한 세계라면 은 10g입니다. 50세계라면 500g이 되겠죠. 그렇죠? 오늘날 값어치로 따지면 별거 아니지만 돈이 매우 귀했던 당시 시세로는 한 세계리 4일치 풍삭세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4일치 그러니까 시급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20만 원 내가 하루에 일당을 얼마 받는지 계산해서 곱하기 4하시면 한 세계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큰 금액입니다.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오천만 원 그런데 서원을 하고 싶지만 가난해서 그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당연히 해놓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마음, 헌신,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거죠.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입니다. 돈이 아닌 재산이나 집이나 가축으로 서원하는 경우도 그 이후에 자세히 기록해놓았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서원은 꼭 해야 되는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서원을 하지 않는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자세히 기록해놓았습니까? 그런데 1년치 연봉을 하나님께 바치고 서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죄도 아니라는데 하는 의문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런 생각은 평생 한 번도 하나님께 헌신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은 안 들어. 고맙습니다. 아니 누가 1년치 연봉을 내고 무슨 서원을 해? 그 일을 성공시켜달라고. 한 번도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도 갖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사실을 알고 보면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 일에 신실하게 헌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도모했든지 여러 가지. 헌신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범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에 철저하게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연봉의 액수를 바치면서 내가 서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이라는 생각과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호람대요. 그리고 그 만만치 않은 금액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서원한 사람에게는 진짜 진지한 자세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와 받는 연금. 연금 액수 알고 보니까 천만 원, 이천만 원은 아니고 백만 원 이 정도. 저 틈은 죽었다 깨나도 4년 동안 그런 훈련 안 받습니다. 정말로 메달 올림픽 참가하는 대표 선수들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 순결한 헌신의 결과입니다. 메달은. 순결한 헌신. 안중근 의사, 유관선 열사 이런 분들은 오로지 민족과 국가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순결한 헌신. 하나님께서 서원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는 이 순결한 헌신만이 그 일을 성공으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하나님께서 서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순결한 헌신자들은 첫째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한결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이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다음에 내가 맡은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진실로 순결한 헌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을 가르쳐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최고의 태도가 바로 이 순결한 헌신이란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둘째, 성공과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순결한 헌신자들은 목에 절대로 힘을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언제나 그 성공과 영광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네 번째, 순결한 헌신자는 자신의 과오를 자신의 업적으로 덮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갑질이나 성희롱, 성폭행,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왜요? 왜 그런 얼토당토않는, 가당치도 않는, 정말 구역진다는 일을 합니까? 지가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지가 이뤘다.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정희가 5천년의 가난을 종식시켰습니다. 자기가 종식시킨 건 아니죠. 시작을 한 거죠. 그 업적을 내세워서 영구 직권을 꿈꾼다. 절대로 그런 일. 그가 만약 순결한 헌신자였다면 그런 생각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고마운 것은 자기를 통하여서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헌신자들은 자신의 업적을 오직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자신의 가원은 정말 통한의 회계로 답을 합니다. 경상도의 말더듬이 찌질이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다 여러분들의 덕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갑질을 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무시하고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훌륭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시인 김선우가 순결한 헌신자의 마음을 당우같이 노래합니다. 그대가 밀어올린 꽃줄기 끝에 그대가 피는 꽃인데 왜 내가 이다지도 떨리는 걸까? 처음부터 내 일이었다는 듯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십니다. 내가 그 꽃을 피우는 것은 다른 이들도 그렇게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한 오직 그 마음 하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목사들이 설교할 때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봅니다. 높은 사람한테 제가 가서 칭찬합니다. 고맙다고. 고맙다고.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저는 저를 능가하는 진짜 설교가 나오기를 부목사들 중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목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업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이 마음이 내 마음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이 인간이 가져야 하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겸손해야 돼? 나서야 돼? 말해야 돼? 그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걱정하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입에 물려주신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세상이 움직였고 세상이 변화되었고 바른 방향으로 갑니다. 위대한 정치가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이름과 빛이 없더라도 순결한 헌신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여기까지 오고 그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부조리와 악이 많은 것 같아도 세상이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래위기를 서원에 대한 규정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바로 순결한 헌신의 마음으로 나오거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만나주고 언제든지 너를 공급할 것이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11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여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10%만 자기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90%는 모두 자녀인 내가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0%를 바치라 해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하다면 그는 목사라도 만몬의 하수다.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장로와 권사 11조. 이거는 교회 헌금을 걷겠다는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11조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내가 11조를 낼 때 계산하고 있는지 인색하고 굴고 있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자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하나님 10%만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결한 헌신자로 살 때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는 세상이 절대로 감당치 못하는 아쉐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성공과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는 일마다 많은 열매를 맺고 누리고 베푸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부를 바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리라는 마음으로 해말때 그 어떤 일도 능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믿는 당당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이기며 백배의 결실을 맺어서 끝도 없이 베풀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